또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계실까요? 오늘 장은 마감했고 이제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황윤석 대표님. 네,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성에너지, 그러니까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유럽이 올겨울 에너지 대란을 걱정하고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스공사의 LNG 비축량이 지금 바닥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이런 것들의 대안이 역시 원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나올 거고요. 특히 독일이 탄원전을 폐지하면서 우리와 같이 지금 원전 강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기존의 화력발전, 담수사업, 건설사업, 대형원전 중심의 기존 사업 구조를 4대 성장 사업으로 강화 보완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중심으로 바꿔가겠다는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산업이 향후 재생에너지 또는 소형 원자료, 원자료 이래서 친환경, 차세대 사업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에 근거하는 이런 신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2분기 실적 전망도 굉장히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가고 있냐 하면 바로 외국인들의 공매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강력하게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공매도에 표적이 됐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본 차트를 한번 보시면 단기간에 지금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관들은 절대 입지를 하지 않고 외국인들하고 개인들만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외국인들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링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장 시초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2만 2천 원까지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종가가 19,250원인데요. 그다음에 손절 나이는 1만 6천 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황윤석 대표는 두산 애너빌리티를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김태성 이사님은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일단 저도 거의 유사한 결을 가진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결국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제 이 금리에 대한 압박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금 많기 때문에 제조업 근반을 가진 기업들은 지금 강력하게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침체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지금 이 서민들의 지갑을 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IT가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쪽이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에너지 전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제 유럽 쪽에 공급하는 가스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스를 대처할 만한 에너지 혹은 대처할 만한 나라 혹은 대처할 만한 수단들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저는 현재 위치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물류비 상승의 수혜를 크게 보는 쪽이 상사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이 2분기 실적 대비 3분기, 4분기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부분인데 저는 상사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미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를 해도 매력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세덱스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가스전 사업 확대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의 성장 동력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트를 놓고 한번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도 조정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스권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해서의 투심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이 2만 5천원이라는 가격대가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2만 5천원이라는 부분은 박스권 상단 부분인데 지금 작년부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2만 5천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만 5천원 넘어간 시기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강력한 시세가 지금 나오지 못했던 상황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 2만 5천원대 가격대를 한번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강력한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2만 5천원을 제시드리지만 2만 5천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될 시에는 저는 3만원 그 이상까지도 조금 더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전쟁은 단기적으로 좀 끝날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여보면서 목표가 2만 5천원 혹은 2만 5천원 돌파 시에는 3만원까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밀렸을 경우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선을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은 지금 시장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왜 오를까? 여기서 이만큼 올랐는데 또 오를까라고 고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까지 지금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차익 물량들이 종목별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선을 굉장히 짧게 드리면서 1만 9천원을 제가 손절가를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손절가, 목표가 꼭 지켜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초가에 살펴볼 종목 봤고요. 황용석 전문가님께 한 종목 더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앱클론이라는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앱클론은 최근에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서 220억 규모의 전환사체 발행을 했고요. 유상증자 120억, 전환사체 100억으로 자금 조달을 했고요. 지금 카티세포치료제, 혈액암에 지금 하는 카티세포치료제 AT101의 임상 파이프레인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최근에 여기서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중항체라든지 항암신약 개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앱클론의 경우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내일장 시초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분에 매물대가 본격적으로 출해되는 1만 6천 원 정도가 적당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만 2천 원 지지선 무너지면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앱클론까지 함께 내일 시초가의 볼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종목 좀 살펴보는 사이에 실적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실적 아까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결국에 장 마감하고 나서 조금 전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2분기 매출이 6,685억 원 정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감소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도 344억 원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42%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가 일단은 영업이익 450억 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치보다도 낮게 나왔고 전년 동기보다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장 마감할 때까지 7%가 급등세가 나오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내일 이 실적 반영에서 내일 한국항공우주는 어떤 가격으로 출발할지는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실적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그리고 또 장유리나 캐스터와 함께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는데요. 두 분 오늘 감사하고요. 장유리나 캐스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esembles 반영 살짝 if that we than